자라는 이야기 가운데에 하루살이와 매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하루종일 함께 놀고 저녁때가 되니까 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놀자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매미가 대답해 주기를 캄캄한 밤이 지나고 다시 지금처럼 환한 아침이 오면 그것이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매미와 개구리가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같이 놀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놀란 개구리가 우리 집에 가서 그만 쉬고 날이 따뜻해진 봄날이 오면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미가 뭐라고 할까요? 매미는 내년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가 설명해 주어도요 그런데 개구리가 이렇게 폴짝거리고 노는 모습을 거북이가 보았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촐싹거리고 사니? 한 백년쯤 살아봐야 인생이 뭔지 알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개구리가 백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등 뒤에 앉아있던 하루살이가 거북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등 뒤도 만질 줄 모르면서 천년을 살면 뭐하냐 예화를 듣는 우리 마음 속에 하루살이를 또 매미를 개구리를 그리고 거북이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화를 읽는 순간에 또 확장되어진 거북이까지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다음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확신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싶은 이유도 알고 보면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거죠 마그리트 히겐스라고 하는 여성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군을 따라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군 기자입니다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져서 미군이 급하게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병 중대와 함께 후퇴를 하고 있던 그 겨울 어느 날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한 해병 중대 안에 같이 머물러 있다가 시레이션이라고 하죠 전투식량 그 중에 콩으로 된 통제룸을 따먹고 있는 병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 종군 기자가 해병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는 아주 슬픈 낯으로 그 통제룸을 따고 있다가 그 종군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그리고 내년을 보장받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다 똑같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구부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지혜가 없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시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그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13절 이하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장차올 좀 더 먼 미래는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더 멀리 하나님의 심판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유익과 내 안위에만 생각이 머물러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내 자신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강도 이야기가 자세히 성경에 실려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용하고 난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상 말로 제수 온붙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운은 다 사용했고 한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정말 운 좋게 예수와 바꾸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나는 지독하게 복이 없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느껴오는 그 못의 통증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그 행운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명퇴를 하고 집안에 앉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뭔가 힘겨운 모습으로 심방을 갖다 같이 앉아있는 교우들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 옆에 엎드리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힘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지쳐있는 어깨를 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자기 챙겼는데 아프고 병든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게 찾아왔을 때 느끼는 그 자리는 어쩌면 십자가 위에 있던 한편 강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4년, 군대 3년, 또 여러 가지 스펙 쌓는다고 휴학도 하고요 요즘은 대학 생활에 10년은 간다고 그래요 남자들 그래야 대학을 졸업한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업의 문 앞에서 한숨을 짓고 있는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많은 스펙을 준비했고 참 열심히 일해왔는데 백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백세라는 시간만 주어졌고 지금 내 앞에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켭켭이 쌓여있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앞으로 백년 무슨 계획을 하라고 말하기가 참 겁이 나는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몇 년 뒤에 나를 예단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야구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이익을 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가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며칠이나 버틸까? 누구는 일주일을 버텼다는데 쟤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저 사람 죄목은 대체 뭘까?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들 말입니다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서 흘란하면서 저 못된 저 나쁜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님들 바라보고 있으면 강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모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이었던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그 어느 날 에덴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쫓겨나 했던 아담의 모습을 이 강도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확장도 해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십자가 위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는 내 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내 일을 거머잡을 수 없지만 내게도 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한경 강도가 외쳤던 바로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막막함의 자리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마지막 외침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리 쏘이니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예수를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살아왔던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 그들이 예수 만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성형신하신 예수 그리소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강도가 하셨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사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1년 뒤에는 뭔가 이익이 좀 있겠지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지난달에 신문에 나왔던 위례지구에 살던 분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은행을 믿고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자금을 그 은행에다가 덜컥 맡겼는데 아마 최소한 그 펀드에 맡길 때는 정기예금보다 조금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1년 확정금리 마지막 돌려받을 때 원금 60% 떼이고 또 어떤 것은 거의 원금도 없이 그렇게 결정되어버린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이라면 나는 그 집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뭐라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야 될까 그냥 같이 나도 연판장 하나 들고 그 은행 앞에 가서 우리 교인권은 돌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될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참 많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매미에게 개구리에게 내일은 내년은 반드시 주어집니까 어릴 적 우리는 내일은 반드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거고요 중학교 나이가 되면 진학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당연히 가는 거지요 그런데 대학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대학 문턱이 높은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요즘은 부모 정보력 선생님의 정보력을 가지고 간다고 자조 섞인 말들을 자꾸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 놓고 보니까 취업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하면 또 어떻습니까 90년대생이 온다 그 책을 읽으면서 80년대까지 기업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에스칼레이터에 올라탄 것 같이 살았답니다 취업하면 시간 지나면 대리되고 개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은퇴할 때 연금 가지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IMF 또 리먼 사태 국제적인 금융위기 맞으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답니다 그것이 90년대생들이 맞이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생지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끝까지 은퇴한다 그건 아버지 세대의 멋진 모습이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공무원을 바라는 것은 대학 졸업생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등학생들도 공무원을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일부하고는 좀 다르네요 절반의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지요 그런데 이 밥에 관한 이미지가 청년 세대에게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그 말을 듣는 우리 어른 개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감각이 달라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뭐 먹으러 가지? 청년 세대는요 이미 먹을 것이 널려있는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흔히 하던 이야기 먹을 거 없습니다 라면 먹는다 이건 이미 구닥다리 여화가 되어버렸대요 뭐 먹으러 가지? 청년들의 이 말은 먹을 것은 많은데 내가 오늘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먹어서 행복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밥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어르신 세대하고 우리 청년 세대가 아주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다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내일을 내가 건강하고 힘껏 뭔가를 붙잡고 보장받고 싶은 마음은 어르신들이 되었건 젊은 청년들이 되었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서가 좀 바뀌고 가치관은 바뀌었지만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까요?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아무리 진학이 껴있어도 한참 더 내다보지 못해도요 구름이 거치고 해가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하며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를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허무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만일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내가 인정한다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앞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에 이 성도분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순교하신 거예요 내일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들이 겪는 위기 상황이에요 오늘은 예배 드렸지만 내일은 순교했기에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내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도 일어나서 건강하게 아침 체조하고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인사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기 상황이었고 내일을 생각하는 두려움이고 혹은 고백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15절을 시작은 가정법으로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근데 뒷부분은 고백으로 끝나요 원래 가정법은 뒤에도 가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일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이 인사를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답니다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내일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 내일은 다음 주에는 여기 같이 예배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피동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있던 강도는 그냥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켠 강도처럼 원망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자기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에게 예수에게 눈을 둡니다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의 눈은 성융신하신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살아오던 삶 내 힘으로 살아오던 삶 내 의지로 끌어오던 삶을 그는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에게로 이양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강도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단지 내일이 아니라 행복이 보장되어진 주님이 보장해주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주시는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희망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건강한 내 모습 평탄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야구부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확실한 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는 야구부사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부도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살아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 나온 이 사람은요 내일도 내년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소망도 있고 포부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가 허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빠졌거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허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야구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금의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허탄한 인생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만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부족하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주의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는 네 살짜리 꼬마를 보면서 아이에게 먼저 설교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듣고 네 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유아구 어머님 네 살짜리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시겠네요 얼마나 순수한 아이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활주의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 머릿속에 망수로 때리는 것 같은 큰 감격이 몰려왔답니다 아니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어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고 마당으로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 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어깨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내일이 아니라 하루살이가 알지 못했던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휘어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크리스도 그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되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예수 크리스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성도의 내일은 오직 예수 크리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